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복면가왕 작은아씨들 3연승 도전 무대 기묘한 박찬민 출연 관련 뉴스입니다. 오는 일요일 방송되는 복면가왕에서는 가왕 작은아씨들의 3연승 도전 무대와 실력파악 복면가수 사인의 솔로곡 대접전이 시작된다. 21인의 스페셜 판정단으로는 요즘 대세댄서 아이키 59대 가왕 김조한 플라워 보컬 고유진 농구스타 김태술 배국의 꽃미남 김요한 매력보이스 요아리 인디신 대표주자 타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찬민, 서울 패밀리 위일청, 원조 음색퀸 애주원 민, 루키 걸그룹 캐플러 최유진 마시로 육중환 밴드 육중환, 코미디언 박성호가 판정단으로 합류해 화려한 입담과 예리한 눈썰미를 자랑하며 빅채미를 선사한다. 이번 주 가왕 작은아씨들과 1라운드에서 맞붙었던 키다리 아저씨 김요한이 판정단으로 출격한다. 김요한은 복면 가수로 출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추리와 함께 폭풍 리액션으로 훈훈함과 재미를 더한다고. 특히 그는 가왕 작은아씨들의 방어전 무대가 끝나자마자 작은아씨들 님의 기세가 죽지 않은 것 같다. 저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가왕이 되신 거다라며 작은아씨들이 가왕이 된 데에는 자신의 공이 크다고 밝혀 판정단을 폭속해 한다는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기세가 워낙 좋으셨는데 그 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라며 가왕 작은아씨들의 무대에 무한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고. 과연 판정단서 큰 산 김요한의 활약은 어떤 모습이고 이현승 가왕 작은아씨들은 그의 말대로 기세를 몰아 가왕석 사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모범택시로 출연 당시 케이팝 퀴즈 대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박찬민이 또 한 번 서륙전에 나선다. 지난번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주소녀 연정 조장혁 팀에게 아쉽게 승리를 내어줬던 박찬민. 자타공인 케이팝 고인물로 인정받은 그에게 한 복면 가수가 도전장을 내민다는데. 박찬민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케이팝 퀴즈 대결 2차전이 성사된다고. 지난번보다 훨씬 퀴즈 난이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민과 복면 가수는 그야말로 초접전 승부를 펼치며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후문. 과연 뜨거웠던 케이팝 퀴즈 대결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3연승에 도전하는 작은 아씨들의 가왕 방어점 무대와 그에 도전하는 복면 가수 사인의 가창력 대결은 이번주 일요일 저녁 6시 5분 복면 가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